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트 장동희입니다. 1편에서 소개 드린 키네마스터 설치 방법 안내 영상에 이어 오늘은 키네마스터의 화면 구성에 대하여 소개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어플을 클릭하면 빨간 새로 만들기 버튼이 상단에 나타나죠. 이것을 클릭해보면 화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16대 9는 유튜브에 최적화된 규격입니다. 9대 16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죠. 1대 1은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된 규격입니다. 이 중 16대 9와 9대 16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시겠다고 하면 이 두 종류의 규격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아래에 고급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클릭해보면 사진 배치가 나오죠. 사진 배치는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자동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키네마스터에 불러오면 위 세 가지 설정 중에 어떤 설정을 해 두느냐에 따라 영상이 달라집니다. 화면 맞추기는 원래 규격 그대로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4대 3 규격의 사진을 불러오면 16대 9 규격의 모니터에서는 좌우에 금은 여백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4대 3 규격의 사진을 화면 채우기로 불러오면 16대 9 규격의 화면을 가득 채우게 되므로 본래의 사진 중 아래 위가 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은 펜앤줌 기능을 배우지 않았지만 어떤 규격의 사진이든지 관계없이 자동으로 사진을 밀고 당기는 펜앤줌 기능을 적용하여 멋진 영상으로 변환시켜 줌으로 처음 키네마스터를 시작하는 분에게 저는 자동 설정을 권하는 편입니다. 사진 배치 설정이 끝나고 나면 기본 사진 지속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한 장의 사진을 몇 초 동안 보여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짧게는 4초부터 길게는 15초까지 다양하게 그때그때 다르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본 장면 전환 시간은 1.5초가 기본인데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빨간 표시의 만들기를 클릭하면 지금까지는 새로 화면이었는데 이제 가로 화면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 화면 왼쪽 상단에 보면 미디어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내가 앞으로 사용할 사진이나 영상을 어디에서 불러올 것인지를 찾는 곳입니다. 첫째 키네마스터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하얀 채꽂이처럼 되어 있는 것 4개가 보이죠. 이미지 에셋, 동영상 에셋, 절개찾기, 클라우드 4개입니다. 실제로 이 중에 이미지를 불러와 사용하는 것은 이미지 에셋과 동영상 에셋 두가지입니다. 이미지 에셋을 눌러보면 동영상이 아닌 사진처럼 움직이지 않는 각종 이미지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동영상 에셋을 눌러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동영상 에셋이 들어있지요. 이 동영상들은 주로 영상을 꾸미는데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바로 불러와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케네마스트로 본격적인 영상 편집을 하는데 사용하는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왼쪽에 커다란 검은 사각형이 보이죠. 무엇처럼 생겼습니까? TV 모니터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사진이나 영상을 불러오면 보여주는 모니터죠. 어떤 분은 미리 보기 창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TV 모니터를 보고 미리 보기라고 하는 분 보셨습니까? 모니터 아래 부분에 길쭉하게 비어있는 곳이 보이죠. 이곳은 타임라인인데요. 이곳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러와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저장을 하면 바로 위에 있는 모니터에서 보여주죠. 다음, 모니터 오른쪽을 보면 동그란 형태의 뭔가가 보이죠. 이 부분이 영상 편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편집 도구들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도구를 영어로 툴이라고 하죠. 그래서 편집 툴이라 부릅니다. 이곳이 처음에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헷갈렸습니다만 지금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그란 상단에 하얀 미디어가 보이죠. 이것이 영상으로 편집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러오는 버튼입니다. 나머지 세 개, 레이어, 오디오, 녹음은 위에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불러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예쁘게, 멋지게 꾸며줄 때 사용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버튼들이죠. 일단 미디어가 기본이고 다른 세 개는 미디어를 꾸며주기 위한 역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각형은 플레이 버튼이란 것 많이 보아서 잘 아시겠죠. 그리고 녹음 아래쪽에 집 모양의 버튼이 보이죠. 이곳이 바로 영상을 꾸미는 온갖 종류의 상품이 들어있는 백화점과 같은 상점인데요. 에셋 스토어라고 부릅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에셋 스토어라고 되어 있지요. 이곳에 있는 상품은 거의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극히 일부는 프리미엄이라는 표시를 하여 유료 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프리미엄을 사용하지 않아도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 일단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오른쪽 위 하살표가 위로 방향 표시되어 있는 것은 내보내기 표시입니다. 지금까지 편집한 영상을 마지막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버튼이죠. 이 버튼을 누르고 영상을 내보내야 유튜브에도 올리고 SNS에 친구들과 공유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키네마스터의 화면 구성 즉 각종 버튼의 기능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설명을 듣고 바로 이해하시면 천재입니다. 저는 설명을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실제로 해보면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값만 잡으시면 앞으로 키네마스트로 하나하나 영상 편집을 해가면서 기능을 익히시면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3편은 사진 5장을 가지고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면서 SS토가 뭐하는 건지 이해하고 장면 전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